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자는 남자는요 너무나도 아무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당원도 못한답니다 좋은 것 같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욕스러워 밟고 덤디나 작은하고 못하고 이쁜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 번째로 당신 두 번째로 당신 두 번째로 당신 아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여자친구 여자친구 너무나도 아무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조합하냐고 부끄러워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자른다고 못하고 이쁜고 신경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당신 첫 번째로 당신 두 번째로 당신 두 번째로 당신 아 아 나의 힘이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최고다 당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